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에 문 대통령이 발건했다고 하는데 윤 후보가 한 발언이라고 해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노 운운하며 청와대 소통수석까지 나설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0일 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참모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멘서 전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문 대통령 말씀입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대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잇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현 정부를 건거 없이 적폐수상의 대상과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2월 10일자 오마이뉴스는 당시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고 경악되어 있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박수현 수석의 목소리도 매우 무거웠으며 표정도 굳어있었다. 박수석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에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불핑룸에서 바로 퇴장하고 말았다. 대선을 30여일 낳은 시점에서 청와대의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거룩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어떤 발언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9일 날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가진 인터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사람들의 심기를 거슬렸을 법한 대목은 다음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모두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복합니까?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한 것은 보복인가요?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집권 시 윤 후보가 최적근 검찰관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입력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것은 여권의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마지막 한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선거들에 민주당 핵심 세력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선거를 훔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3구 대선에서도 이것을 막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다시 부정선거 시도를 막아낼 수 있고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 사건 사의로 부정선거 정도만 제대로 밝혀져도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3구 대선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노후가 편안하면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무너진 것을 뜻한다. 반면에 문 대통령의 노후가 불편하다면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다소 쿨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겠습니다. 모두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의 노후가 편안할지 아니면 불편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그야말로 적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비리사건들이 이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덮어볼 수 있으면 그것은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문 대통령 치하에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불법적인 사건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의 노후도 그다지 유쾌하거나 편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